국내산 샤인머스캣 구매문의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, 국내산 샤인머스캣 판매합니다. 국내산 샤인머스캣 1kg, 2kg 내외 상품입니다. 샤인머스캣은 당도가 18-20브릭스로 높으며 산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청포도로 과육은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으며, 즙이 많고 머스캣 향이 강하여 씹을수록 망고와 같은 향이 납니다. 샤인머스캣은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개선, 피부 미용, 감기 예방, 혈액 응고, 뼈 강화 등에 도움을 줍니다.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개선에도 좋고, 폴리페놀이 들어 있어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판매가격 국내산 샤인머스캣 1kg 내외 특 2수 25,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샤인머스캣 2kg 내외 특 3에서 4수 39,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샤인머스캣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.com 신바람 농산물TV 신바람 공유TY 신바람이 신바람 경보는 소olut장hui